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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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반갑습니다 호두시골하자 스티븐입니다 뭐 카라마 샀으니까 가까운데라도 캠핑 한번 가봐야겠죠 앞전에 토잉바가 좀 문제가 있어서 약해서 새걸로 바꿨습니다 도요타 정품으로 보일죠 마크 도요타 저번에 캠핑하다가 기스가 나서 기스를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플라스틱 테이프를 사가지고 또 갈았습니다 주말이니까 간단하게 캠핑 한번 또 가봅시다 자 가시죠 우리 또리하고 롤리팝도 같이 갑니다 여기 또리는 우리 강아지 롤리팝은 아는 사람이 부탁해서 한 10일 정도 같이 지냅니다 잠시 오케이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도 체크 체크 문제 없어 보입니다 좋습니다 1박 2일 간단하게 캠핑 한번 가봅시다 이 브레이크 카라반브레이크를 설치도 합니다 이렇게 카라반브레이크도 설치 자 다 됐습니다 가자 날씨 좋다 근데 강아지 둘이 데리고 갈라니까 정신이 없네 진짜 우리 똘이 롤리팝 롤리팝 아우 아우 시끄러 롤리팝 넌 또 무엇이 불만이니 이쁘죠 롤리팝 이름이 롤리팝이에요 여기서 간단하게 낚시 좀 하고 오 사이드로 났어 오 카라반드로 났어 빛티로 났어 빛티로 났어 광야를 향해서 계곡을 향해서 이쁘다 잡았다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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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 아침에 도시에서 이놈이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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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는 오늘 카라암파크에서 하루치 될겁니다 원래 아무것도 없는데 갈려고 했는데 어차피 하다보니까 그냥 카라암파크 왔습니다 오늘 하루 먹을때 카라암파크 우리 주위에 아무도 없어 우리 밖에 없어 우리 주위에 아무도 없어 분위기가 너무 조용하고 조용하고 또 조용하네요 다행히 이 쪽으로 와 이 쪽으로 와 우리의 몸이 좋지네 시원한 바람 파이어 파이어 자 이렇게 저녁에 포이 꼬어 먹을겁니다 이렇게 자 오늘의 음식은 빈치하고 옥수수, 토마토, 소고기 그리고 해산물 이렇게 보이죠? 괜찮죠? 와인과 그리고 나는 소주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난 쉽게가 없어가지고 아 기준이 되서 못해가지고 뭐 틀어? 어디 틀어? 틀어? 어디 틀어? 틀어? 어디다가 어디로 틀었나요? 맛있어? 내 아리서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연을 떠나요 내 아리서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연을 떠나요 내 아리서리키 내 아리서리키 내 아리서리키 내 아리서리키 내 아리서리키 신랑은 진짜 많이 못봤는데 신랑은 진짜 많이 못봤는데 신랑은 오빠라고 좀 불러나오 오빠라고 불러나오 호